와! 오줌 싼 거 축하해요! 오줌 싼 거 축하해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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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플레이 엑스포 여기 숲 아프리카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구요 처음 여기 행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BJ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프리카 분들은 이 라운지가 익숙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증거로 저기 박삐삐 와빌리지 말고 사실상 라운드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 은별이 나가고 뷔피 들어오는건가요? 오해가 있는데 굳이 내보내야 된다고 하면 투 먼저 내보내야지 아 은별이 푸짐하게 벗고있어? 얘 다리는 어쩌다 다쳤니? 흠새가 없어요 애가 얇은거 그렇지 우리 은별이 봐라 난 흠새에 안 끼죠 우리 은별이 봐라 흠새 다 부쳐지게 생겼지 아니에요 아니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해주시면 안돼요? 어 그래? 여기 숲 BJ 김은별 화장실 갑니다 빨리 가 여기 숲 BJ 김은별 화장실 갑니다 숲 BJ 김은별 오줌싸러 갑니다 아니에요 숲 BJ 김은별 오줌싸러 갑니다 오줌이 어려워요 오줌이 어려워요 빗좀 비켜주세요 거기 남자아닭싱니다 거기 남자아닭싱니다 거기 너무 쉽게 지금 따라온 사람들은 와빌리지 팬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은별이가 나오면 오줌싼거 축하해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은별이 오줌싼거 칭찬을 해줘야지 밤에 오줌을 안싼대요 와 오줌싼거 축하해요 오줌싼거 축하해요 우리 은별이가 오줌싼거 축하해요 우리 은별이가 오줌을 샀습니다 뭐하시는거에요? 이제 갈까? 어디가 레몬싱거 맛있대요 오 렉크색 소고기 물쳐봐 이게 개맛있다고 아 진짜요? 은별아 네?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저 집에 안 먹었는데 뭘 할까요? 예시..예시 좀 보여줘 봐 예시요? 그럼 예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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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oosely 오늘의 책을 쪼팔린다 엉뚱다 됐다 뱀 strand 저 죄송한데 여기 사진 값 보았습니다 여기 사진 값 봤습니다 맞아요 레몬 크림 새우 하나씩 주주세요 아 이거 사진 마음대로 찍으면 어떡해 이거 이 사람 이거 얼굴 저거 이렇게 생긴 거라면 봐냐고 이거 아무 데서도 못 찍어 어? 돈 내고 찍어 돈 내고 어? 돈 내고 찍으라니까 가져와 가져와 찍을래 가져와 망설이지 마 이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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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찍어 찍어 와 일로 올라 올라 일로 와서 찍어 왔어 찍어 왔어 찍어 왔어 찍어 응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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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천원에 모시고 있어요 천원에 어 천원에 야자자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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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찍어 사진 천원도 받아 말아요 아 아니야 서비스 오픈 이벤트 오픈 이벤트 어 야 야 어떻게 야 와나자님이랑 한 장 가능해요?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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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갈 때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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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사람이랑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장당 천원에 가겠습니다 5분 안에 안 오시면 2천원으로 늘어요 지금 천원에 찍을 수 있는 기회 은별님이랑 한 장 와나자님이랑 한 장 찍고 싶어요 아 그렇게 2천원이요? 아 오브컬스죠 언니 너무 잘한다 지금 이거 안 산 사람들 나중에 가격 다 올라 자 바보짓이야 바보짓 지금 찍어야 돼 일로오세요 이리 오세요 4천원 4천원으로 못 먹을 수 있나? 자 여기 장난 접어요 아 끙! 어 장난 접어요 잠깐만 은별아 너 8천원 아니 아 저의 생각 있어요 뭐지? 레몬크림새우가 8천원이잖아요 어 저희가 4천원이잖아요 어 반만 달라고 천원만 어떻게든 벌자 라운지 가서 네 마처님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혹시 주머니에 얼마 가지고 계신가요? 1만원이요 천원만 저희는 타코야키 사먹으려고 구걸했는데 다 천원 모았거든요 2만? 타코야키요? 네 다 한 알 지시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러면 2천원 2천원? 네 2천원씩 벌면 더 벌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줘봐 이 사람들 좋아하실까요? 천원 날라고요? 돌아다닐 때 힘들지 않으세요? 혹시 제가 천원 무게 치마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요? 아 진짜요? 네 천원에 600원 얹어서 한 거 아뇨? 아 왜지? 야 야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야 뭐 이걸 주네? 저 미도둑 저거 저거 잠깐만 돈 좀 모아봐요 잠깐만 5천원 7천원 7천6백원 7천6백원 5천원 필요 없고 또 하나 교환하는 거죠? 왜 복제도 짓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싶어? 개쩍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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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있고 물여선대요 이거 뭐야? 1천원 1천원 아토야 이거 뭐 사왔는지 봐봐라 한입 먹어 한입 먹어 맛있겠지? 너는 먹지마 어 너는 먹지마 너는 못 먹어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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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달라고 했을 때 돈 줬어야지 아무것도 못 먹지 2천원 더 비싼 거고 사놨어 2천원 더 비싼 거고 사놨어 2천원 내가 줄까요? 뭐라고? 2천원 아니면은 2호 씨 소개 한번 맛깔나게 해줘요 응 응 싫으면 뭐 싫으면 말고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오늘 마치만 그러면 너무 싫어하게 위워 말하기 나 할까요? 위워 말하기? 원호의 진체비지원이 말하기 오케이 네 배꼬배터리 잘한다 엉덩이에 엉덩이 있다 어떻게 알아? 봤어요 어떡해? 원어 배꼽 튀어나와 있는 참외 배꼽이다. 어디 거기 털이 잘 안 나고? 이렇게. 그래서 원어 취미가 뭔지 알아? 축복지가 보라색이다. 정확하게는 파이 부분이 보라색이고 공공지는 핑크색이다. 그리고 거기서 털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도 취미가 이렇게. 다른 걸로 하죠. 그러니까. 원어. 원어 그래서 거기 버문던 삼각지대라는 별명도 있어. 아 펀치기계 있다는데요? 해볼래요? 야 펀치기계 가자. 응?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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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미션 중이어서 그런 게 존같이 가서 통장! 아 혹시 안녕하세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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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이네.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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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된 거 심정을 좀 물읍시다. 그때의 우결.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아! 네! 아 약간 귀찮은 거 말곤 괜찮았어요. 우결 쓴다지 말자고 잘못 얘기했다고 그렇게 반말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귀찮아. 나 진짜 그랬다고? 아 이거 봐요. 공짜예요. 공짜예요. 공짜라고? 다 같이 해볼게요. 좋아. 오른손으로 때리실 거면서 왜 맨손에 이 시계를 부시는 거예요? 와! 899점! 살짝 미끄러졌나? 하하하하하 167점? 자 내가 늘 말하지. 신당고등학교 짱 홍은기 내가 힘을 쓰지 않아서 짱이 됐던 거야. 중성중학교 짱 이재준 내가 힘을 쓰지 않아서 짱이 됐던 거야. 민수얼굴 민수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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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나약해. 나약해. 네. 운동부속이야. 이 새끼 넌다 붙힌다. 이 새끼 존나 붙힌다. asmaa1 다 붙여. 뭐야? 이예아 aldeo.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두둑둑둑. 이따. 우와. 우와. 민수얼굴 지시네. 불쌍. 호우. 호우. Wow.